으 으 으 으 사랑하는 포드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여러분들 케이스 투 애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피소드 2 스타트 뭐야 왜 문 다 안열려 뭐야 어쩌라는 거야 열리는구나 예 레지던트 입을 나오자마자 바로 합니다 아유 냉장고 문이 열려 야 어떠새끼야 누가 이씨 남의 집 창문에 뭘 던지고 과자 먹으라고 과자를 던졌네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모싱 모싱 설계절을 가져오는거 외에 반드시 목표물을 제거해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거 같은데 니가 일을 망쳤어 쟤 어디재라 해결해봐 다시는 딸을 볼 수가 없을거래요 어쩔수 없지 딸을 안보겠다 남의 딸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 걸어야할까 여러분들 와 깜짝이야 놀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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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놀랐어 아 여기 열렸구나 아씨 뭐야 봐봐 딸은 없어 이제 얘가 내 딸일거야 안돼 딸아 내가 내가 이러니까 떠있어 아 이 밝은 곳으로 가야되는거네 야 근데 얘가 이 앞에 있는데 불이 꺼지면 어떻게돼 컬러 에바 참치꽁 Reverend 코앞에 왔을때 구 꺼지는거 좀 그렇지 제발 한번있게idad 한번있게장 클리어 아 욕같다 욕같다 떼쓰 내 친구들 죽어하고 있고 그건 모두 네 잘못이라고요? 내 잘못이요? 딸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니 정말 안타까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안타깝다 진짜로 누구세요? 나 아무것도 안시켰는데 어어어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어 밑에 뭐 있을거 같은데 바로 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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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뭔가 딸의 물건이라든가 에블리 그럴줄 알았어 끝이야? 끝이라고? 챕터2가 이렇게 끝이라고? 내가 영어 몰라서 적어놔라 이거 진짜 끝이야 아이고 여러분들 이게 끝이네요 별게 없네요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